이번에는 안양시 선거구의 제21대 총선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모두 3개의 선거구가 있는데 공통된 키워드는 인물입니다.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문 기자, 선거라는 게 사람을 뽑거나 정당을 뽑는 건데 키워드를 인물로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당연한 얘기인데 안양에서는 특별합니다. 단순히 인물이라고 했는데 실상은 새로운 인물이냐 기존의 인물을 선택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세대교체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보통 국회의원 3선 했다고 하면 정치권에서는 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안양에서는 속된 말로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지역구 별로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먼저 안양시 만안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지역구인데요. 이종걸 의원은 5선입니다. 횟수로만 20년이 됐다는 거죠. 여기에 대학마로 나선 인물은 현재까지 4명입니다. 화면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민주당에서는 강두구 전 경기도의회 의장과 서정미 안양대학교 교수가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강두구 전 의원의 경우는 지난 총선 때 컷오프됐던 이력이 있습니다. 서정미 안양대 교수는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 공직선거 출마입니다. 김승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은 예비후보 등록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고 장경순 전 당협위원장은 예비후보 등록 첫날부터 이름을 올리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어떻게 공천을 하느냐가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지역구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다음은 동안구 갑선거구입니다. 갑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이 의원은 무려 6선입니다. 24년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인지 대학만은 더 많습니다. 같은 당에서는 권미혁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에 내려와서 텃밭을 갈고 있습니다. 같은 당의 민병덕 변호사는 10년째 경선만 치르고 있다면서 인물 교체론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윤기창 당협위원장과 심재민 전 안양식 의원은 민주당의 아성을 누르기 위해서 뛰고 있는 중입니다. 바른미래당 백종주 지역위원장도 지난 총선에 이어서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이번에 후보를 내는데 이성재 위원장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24년간 이어온 이석현 의원의 벽을 뚫는 게 쉽지 않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석현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험지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황 대표에게 안양 동안갑으로 출마를 해라. 나랑 붙어보자.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실상 이 메시지는 황교안 대표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기보다는 본인이 안양갑에 기필코 출마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7선 의원이 되면 국회의장 하겠다. 이런 말도 덧붙였거든요. 같은 당의 원해영 의원이 5선인데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동안은 선거구인데 여기가 전국적으로 관심을 끄는 곳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지역구인데요. 심재철 의원은 5선입니다. 20년 됐다는 얘기죠. 대학마들이 벌써 1년 전부터 나와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인물들이 모두 만만치가 않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동안갑지역보다 후보자들이 많지는 않은데 한 명 한 명 쉬운 인물이 없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지역위원장이면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관, 국가직화, 법률재정 등 다양한 방송 토론과 브리핑으로 얼굴을 알려왔습니다. 이종국 예비후보는 지난 총선 때 심재철 의원에게 석패했던 인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지역위원장이기도 했죠. 바른미래당 임재원 의원은 지역위원장이면서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안양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유일한 후보이기도 합니다. 정의당 추해선 의원은 벌써 2년여 전부터 지역에서 텃밭을 갈아왔고 지금까지 진보정당이 보여왔던 것과 다른 광폭행보와 소통을 하면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데 지금 현직 국회의원만 4명이 출마한 셈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구로 다시 나설 때는 재선을 위해서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어서 강대강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자유한국당에 맞서는 나머지 후보들이 표를 나눠가질 경우에는 심재철 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얼마 전 심의원이 원내대표까지 맡았으니까 벽은 더 두터워졌습니다. 5선, 6선의 벽을 넘을 수 있느냐. 각 정당이 어떻게 공천을 하느냐. 유력 후보에 맞서는 다른 후보들이 어떻게 연대를 하느냐. 연대를 하지 못하느냐. 이런 것이 안양지역 총선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재문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